안녕하세요. 마이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티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래퍼 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티에서 귀여운 마창을 맡고 있는 이태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티에서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티에서 래퍼와 그리고 카리스마와 그리고 모든 걸 다 담당하고 있는 신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다 담당하네요. 왜, 왜 그랬어? 안녕하세요. 마이티에서 보컬과 건강함을 맡고 있는 김호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티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송유빈이라고 하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티에서 막내인 한슬입니다. 저희가 진짜 1년 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1년 만에 쇼케이스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 너무 긴장을 해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너무 즐겁습니다. 네,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1년 동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기다리게 한 만큼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활동 끝날 때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그 시간만큼 저희가 진짜 몇 배로 노력해서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네. 뭐 어떻게 할까? 아까 뭐 뽀뽀하는 것도 많이 연습하던데 맞아, 맞아. 이렇게 막 늘었어. 고을 멈춰서 뽀뽀하고만. 고을 멈춰서 뽀뽀하고만. 오늘까지 원하시는 거 있어요? 아기 상관. 뽀뽀. 원하는 거 다 하긴 해요. 긴 거, 긴 거. 아기 샷큰 뚜루두뚜루. 아기 상관. 아기 상관. 그거 어떻게 하냐? 뚜루루뚜루. 귀여운. 마음대로 해요. 아기 상관. 뚜루루뚜루. 아기 상관. 아니. 뭐야, 아니에요. 노래를 보여요. 저희가 하는 게 알잖아요. 빨리 보여주세요. 아기 상관. 네, 알겠습니다. 쑥스러우니까. 아기 상관. 기기. 네, 한 번 불러주세요. 귀여운 뚜루루뚜루. 아기 상관.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나 우리 몰라 사실 비밀해. 아기 상관의 노래는 사실 몰라. 네, 노래는 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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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물놀이 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엉덩이에 뭐 하나씩 있잖아요. 다들 들어놓고 난리가 났더만. 저희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저희 오늘 이 팬 쇼케이스 하기 전에 저희 컴백 기다리면서 진짜 궁금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말도 진짜 많았을 것 같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담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마이팅과 여러분들의 Q&A 시간을 한번 가지고 올까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팬카페를 통해서 공모전을 한번 열까봐요. 그때면 여러분들 넣어주실 수 있어요? 넣어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팬덤명 안 만드는 걸로. 아 오늘 여기서 한 번도 그냥 우리 마니토라고 해볼까요? 오늘만? 오늘만 마니토로 한번 해보시다. 그럼 다음 이제 천진이 형 골라볼까요? 다음 질문이요. 네 차례구나. 아 네 차례구나. 원래 내가 마지막에는 천진이 형 머리 색깔 진짜 이쁜 것 같지 않아요? 어 진짜요. 그쵸. 아이스크림 같아가지고. 저스바. 나 저 머리하면 머리 다 빠진다. 캔디바 같지 않아요? 저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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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근데 너무 뻔한데? 아 이걸 다 뺐구나. 이거 한번 해볼까? 자. 뭔데요? 뭔데요? 자. 남다이 님께서. 요즘 마이틴의 유행어는? 오오. 남다이 님 어디 계세요? 내 거 아닌가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네요. 네. 요새 유행어 뭐죠? 아 어떡하죠? 여러분 스포인 줄 알았죠? 그거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그게 의도치 않았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했는데. 다들. 이거 스포 아닌가? 물이 들어가나? 풀? 뭐. 초원에서 다 피우거나. 나 때문에 한 달 넘게. 애가 다 셨어 지금. 죄송합니다. 진짜 어이없었어. 코끼리. 코끼리 어떡하죠? 보신 분. 안전벨트. 코끼리 어떡하죠? 낙서할 거야. 혹시 몰라요. 누가 입가판을 만들고. 낙서할 거야. 제가 만들 거예요. 네임펜 갖다가. 하나 둘 셋. 낙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돌돌 떨어요? 찬진이 형은요? 머리 색깔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샴푸 말고 트리트먼트 해줘야 돼요. 아 트리트먼트. 샴푸 광고. 샴푸 광고. 오 괜찮네. 진섭이는? 저는. 어 화장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는 화장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 이제 포카리 스웨트 할게요. 아. 아쉽겠다. 어푸. 어푸 어푸. 이러면서. 어. 스웨이 있네요. 그 노래 불러야 되잖아. 포카리 스웨트 노래. 포카리 스웨트. 아. 그거 포카리 스웨트. 비카나오벤. 비카나오벤.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 하하. 하하. 저만의. 아. 포카니는? 나는. 아 맥주. 아 여기. 맥주야? 맥주. 미성년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난 성인이야. 아 그래. 아니 무알콜 맥주. 콜? 무알콜 맥주. 무알콜 맥주. 하하. 선생님. 너 옆에도 비카나오벤 있어. 하하. 한슬 있잖아요. 형. 나 혼자 찍는데. 하하. 하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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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초코 아이스크림으로. 유빈이는? 저는 뭐하죠? 저는. 유빈이는 약간. 초콜릿. 초코우유. 너 화장품. 유빈이는 반려견 광고. 아니아니. 그거. 반려견 광고. 영구나 상처. 아. 시딩같은. 하하. 아 진짜. 하하. 하하. 아. 아 교복! 교복 아니면 사탕을 많이 먹으니까 젤리 말주왕국 얘가 입안에 하중이 사탕 두 개를 물고 있어요 진짜 아까 대기실에서도 계속 먹어서 잠놨어요 잔소리를 잊었냐고 맨날 그래서 치킨 갔다 와 놓고 대공하래요 두 개 다 성량 부자 됐다 아 얼마나 또 멋진 걸 뽑으려고 또 진짜 신박한 거 있잖아요 정말 궁금하다 이거 TMI다 이건 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 벌써 3분의 1 지났어 아 주셉이 때문에 진짜 아 어떡하냐 아 힘들죠 저거 괜찮네 너 손 버릇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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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스 어차피 말할 거잖아 어차피 말하게 돼 있어요 샤워 샤워하고 나왔어요 아 내가 몰랐을 걸 보여주세요 바이 바이 표해 내가 한 거 아니야 아 맞아 며칠 전에 저 마이크를 내리고 있었는데 무대 전에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갈게요 준섭아 마이크 마이크 바로 체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제가 뽑은 거는 태빈 하세웅 님의 네 이번 타이틀 곡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소절 앤 안무는 이거 준섭이가 골랐으니까 준섭이가 한번 대답을 해볼까 본인 파트 제외 아 예예 잘 할게요 본인 파트 제외 플렉싱 제외 플렉싱 그루비 제외 플렉싱 그루비 빼고 플렉싱 그루비 빼고 클릭 클릭 제외 아 너 거구나 너 거야? 아 그래 전 민준이한테 선물한 저의 가사를 아 좋아요 키포인트 그게 진짜 리얼 거기 안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무 거기 거기 너 똑같이 했어 막 계속 키포인트 계속 민트에 발 걸릴까봐 아래 보고 한 번씩 키포인트 과연 어 저 머리 걸 수도 있는데 10 9 8 8 7 6 5 4 6 6 6 6 6 3 0 3 2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2 3 6 7 8 67 68 69 50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 문제 잠시만요 송룹이는 어떤 포스트잇을 뽑을까요? 아 이거 죄송하면 다 알 것 같은데 3 2 2 1 1 땡 아 이거 하자 이제 바뀌었다 아니 안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똑같다 내 생각에 이 팬분들 다 알걸? 팬분들한테 먼저 물어볼까 이거 진짜 객관적으로 일단 이거 읽을게요 네 숙소에서 제일 정리 잘 안 하는 멤버 너잖아 왜 좌콕을 하지? 왜 좌콕을 하지? 왜 좌콕을 하지?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바뀌었다니까 형 진짜 봤어 질문을 계속 읽어줘 제일 깔끔한 멤버 나다다 그리고 제일 시끄러운 멤버 아니죠? 너 너 이거 제일 시끄러운 거 믿는 너 한슬이 너 저요? 너 더러운 멤버 하나 둘 셋 송유빈 근데 이게 진짜 뭐 하는 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숙소에 숙소에 가보고 싶어요 진짜 깨끗하거든요 같이 같이 아 근데 지금 휘 좀 해봐 나도 근데 느끼는 게 있어 약간 해명을 도와주자면 전부 다 좀 자주 신고 근데 옷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예 옷 던지는 거 똑같아요 옷을 왜 던지냐면 찾기 편하기 위해? 그래 근데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다고 침대 위에 한 두 개의 빨간색 지역이 위에 있고 이렇게 기억한다고 아 예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태빈이 형은 어때? 저는 그 나루토 이제 나루토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저 나루토 지금 다 봤어요 네 원피스도 재밌어요 네 그 나루토의 이제 오프닝 아 끝날 때 곡인가요? 엔딩곡인가요? 내게 허락된 건 힘겹기만한 것이 미래라 해도